아이고 미꽂이째해요 안녕 하이 아까 갑자기 너무 연결이 끊겨가지고 다시 잘 찾아왔습니다 다들 잠자기 전에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잠깐 들렸어요 오늘 저랑 제니랑 프라다 행사를 갔다 왔는데 블링크를 봤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언젠가는 블링크 몰래 스케줄을 진행하고 말겠어 그래도 블링크 보니까 반가웠는데 너무 질서가 통제가 안될 것 같아서 급하게 차에 타서 좀 미안했어요 추운데 왜 기다렸어요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요 이쁜 사진 많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근데 저랑 제니랑 둘이서 계속 말했는데 오늘 진짜 하나도 안 추웠어요 뭔가 좀 긴장했나? 뭐지? 되게 하나도 안 춥고 좀 더웠어요 다행이죠? 블링크 제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왕가지 얘는 나의 원래 가지 얘는 왕가지 어때요? 엄청 크죠? 그럼